LG SV570 동영상 피리뷰 사이언에서 SKT용으로 출시된 LG SV570은 오랜만에 2G로 출시된 보급형 단말기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진한 SV420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면 상단에 2.2인치 EUGK 컬러 TFT LCD가 자리잡고 있고 하단에 기능키 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폰자 측면 상단에 스트랩거리, 그 아래 볼륨 조절 버튼,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 사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이어 마이크 연결구, 카메라 단축 버튼, 통신 및 충전 연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폰 상단에는 적외선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SV570에는 130만원 소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뮤비 스튜디오 기능 또한 지원합니다. 또한 은행 업무와 증권,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모레타 기능을 지원합니다. SV570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하여 하이 메뉴로 찾아갈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한 마이 메뉴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 SV570은 64 폴리 멜로디를 지원하며 자동 에티켓 모드를 지원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모든 사운드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가 켜져 있어도 전화 및 메시지의 수발 시, 통신을 이용한 부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비행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외에 테스트 비호 기능, 외장 메모리 기능, 33만 단어 전자사전, 지하철로 손도 기능, 단위 변환기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외관과 기능은 세티즌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G SV5 출공 동영상 피리비였습니다.